어? 잠깐만. 어? 잠깐만. 형 가볍을 뿐이야. 잠깐만. 와. 초등학생이에요. 너무 추웠어. 어우 이게 다 안다. 준비할지. 준비할지. 준비되어. 준비합니다. 윙매. 맞춰.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안된다. 왼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안된다. 그라지 그라지. 그라지 그라지. 그라지 그라지. 슬픈 너무 좋아 여기는 시나마esar 도달 밖에 안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회원. 형? 천하입니다. 드라마 같은 2대 1. 드라마 같은 2대 1. 하나 둘. 천하입니다. 수훈아 들으면 안 돼. 다시 잡아. 아니 수훈아. 오. 오. 저희 경고. 경고 받을게요. 이제 차전에서 우승했던 애죠? 그쵸? 아. 아. 차전에 우승했던 거든 안 해. 자. 차후은 뭐냐. 차후. 효잼. 수상스럽게 해. 무슨 수상스럽게. 이제 잡아. 수훈이 힘쎄. 수훈이 힘쎄. 지금 몸이 뻘게 되었어. 좋은 소리도 Сколько둬야 해. 좋은 소리.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시. 자 일단은. 일단은. 단체들 1인이죠. 야. 제대로. 제대로 한판. 한판. 아니 나보러. 나보러 되게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형도 만만치 않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넘어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형 저 자살 씨의 고3이에요. 저 자살 씨의 고3이에요. 저 자살 씨의 고3이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일단 강호동 씨 카드는 현재 드리겠습니다. 예 찍어볼게요. 예 일단 지금. 그리고 제가 강호동 선생님 떼고. 우리 4대 4로 붙으면 우리 싸움 진다. 내가 볼 때.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아 이거 이제 다음 내 차례지. 여기OST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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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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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lledzt. 날씨도 있는 out defenses Guerin Por. 네 좀 말할게요. mr. 깨호동의 멋진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풍산빵! 신흥계 레전드! 천하장사! 10회 백두장사! 18회 한라장사! 진해의 빛나는 몰아판의 왕재리! 그리! 음악대! 정산빵! 그냥 씨름기의 악동! 악동!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 1박 2회 근형님 씨름기의 악동! 끝! 정산빵! 정산빵! 고마워! 다 살린다 다 살린다 다 살린다 드라이티스 완료 종료 풍산빵! 아 big prize! 많아 sad 응원에 근데 다 Ass modal 두세 씨 보여주세요!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모래판에서 그분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만기 교수님께서는 나이도 지긋하게 좀 연세도 있으시지만. 사실 5판 3성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많으시거든요. 누가 봐도 강호동 선수가 약 유리한 가운데에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하시고. 지금 사실 체력적으로는 비슷한 상태인거죠. 일단 연습격을 통해서 힘이 많이 빠졌고. 오늘 타방송 녹화하시고. 사실 뭐 1박1 녹화 전에 밤을 새고 지금 달려왔는데. 야 4파 싸움이. 집중해 줘야겠습니다. 강호동 파이팅! 강호동 파이팅! 강호동 파이팅! 됐어. 자 외부로 오세요. 목이 진짜 짧다. 선수 파이팅! 자 2, 3. 선수 파이팅! 선수 파이팅! 선수 파이팅! 선수 파이팅! 껴 선수 파이팅! ствие hesitancy mogą 선수 파이팅!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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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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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화이팅! 아 무근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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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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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호동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몸에 힘 빼는데 3년 걸렸댔잖아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네 아니 야 난 실험에서 저렇게 서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호동이 형이 처음 봤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몰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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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초! 환복해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14초째 추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자! 정확하게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시간 40초! 야! 42초째 지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10초 남았습니다. 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안 돼요? 너무 많이 남아있네. 네? 네? 희망 희망이야. 힘이 빠질 듯이 세는데. 힘이 빠질 듯이 세는데. 강호동 선배는 얼굴이 너무 억울하시는데 지금. 아니, 힘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진짜 형님 뿐이 약간 차분하게 됐는데. 야, 진짜. 그냥 끝까지 진지함이, 예. 이거 우리가 뭐 예능적으로, 예능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예, 절대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고. 이 순간 막은 스포츠니까. 조선이 화이팅! 조선이 화이팅! 강호동 화이팅! 조선이 화이팅! 조선이! 아, 개수님 대단하세요. 아이고. 아, 진짜 아니, 네보다 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힘이 더 좋으신데요. 아, 근데 지금. 아니, 체중을 많이 뺀 것 같은데. 더 무겁네. 아, 지금 이번에 사실. 상산해주세요. 두 분이 실음장이 앉으니까, 약간 예능보다 약간 그냥, 잠깐 스포츠로 봐도 돼. 진짜. 무슨 말을 못 건네. 말은 그저 있어. 아유! 와, 이, 이. 진공 상태야, 그냥 여기. 오우, 오우, 틀어져야 돼, 떨려. 오우, 감동적이다 이거. 떨린다. 안녕하세요? 일단 다루 잡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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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습니다. 예, 예. 다루기, 힘을, 계속. 힘 살짝, 조금, 조금. 너무 많이 배운다. 아, 아. 야, 중심이. 중심이, 중심이 이 많이 잡으면 되나? 똑같이 잡았습니다.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야, 진짜. 자!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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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화이팅! 아니, 화이팅, 화이팅! 졸려! 왜? 오? 왜냐? 오 showed up 다 선거 아੬ 아ㅎㅎ 자 으윽 으윽 sq sen sq sen sq sen sq sen s s s s s s 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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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영STA 네. 히스 Israelites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네에에에~~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히스트로 conclude 예에에 포트는 그거 아니에요 트레이드마크 예에 아아아아 드리브레니 예 Sofia 아하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현 DeSport 이만기 교수님 1승 강웅 선수 1승 1대1 마지막 제조 2차 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멋있었나? 멋있었다니까 좋아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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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파이죠? 네 마지막 파이입니다 마지막 씨름이 진짜 재밌는 스포츠구나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는 케이터들이 딱딱 잡혀있어가지고 대박 재밌었나요? 대단하세요 숨이 가쁘신 줄 알죠? 조만기 교수님도 교수님 아닌데세요? 괜찮으세요? 형들죠 지금 나이가 10살 차이가 근데 송은전초 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엎드레 맞추기 줄었거든 하하하하 아 지금 이 친구들에는 이런거 어떻게 하는지 그냥 김찬이한테 이런 장면 본거 같은데 이거 닦아주셨죠? 예 실제 시합할 때 한번 닦아주셨죠? 닦아주죠 왜냐면 땀이나면은 물론 포니도 그렇겠지만 내한테도 미끄러움이니까 안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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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 영광입니다 네 마지막 팔입니다 아까 이만기 선생님도 이겼던게 아까 형 그 대학생 그거 하듯이 이겼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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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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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와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날 뻔했어 이야 두 분 다 넘어가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마지막에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걸 버티지? 넘어가면 진짜 죽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있지? 이제 진짜 마지막에 안 넘어가려고 힘 좋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중심을 뺏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십자 그릇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술을 한 번 발휘했는데 어 다리가 그렇게 원래 안 찢어지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발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끝까지 찢어져 다리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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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kin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의 영웅 이만기 선배님은 영원히 전순이 아니라 개신의 사랑에 지었습니다. 이만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감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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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학해주세요. 상당하네요. 감학하겠습니다. 민속경기실험을 잊혀가는 강호동씨가 정말 연예계에서 1박 2일 팀이 옛날에 향숙이었습니다만 찾아오셔서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본인 당사자 강호동이 아니고 서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키가 죽을까봐 제가 키가 죽을까봐 두 번째 판에 인위적으로 저에게 한 판 양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야말로 천하당석 아닌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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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bu.. 그다음에 우리 시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씨름 대학생 후배들 중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후배들 정말 우리 국민여러들 위해서 정말 정말 몸 사르지 않고 자선을 다해서 멋진 스포츠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씨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씨름 사랑도 다시 한 번 더 이만기 선배님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씨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경기를 봤다는 걸 너무 영광스러워 하고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청경합니다. 제 입술이 빠지고 지금 긴장돼가지고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추억을 삼아서 한 번 씨름을 한 번 푸트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박 2일에서 끝없이. 끝없이. 웬만에 시름 모래 발음을 보고. 기분 좋습니다. 해본을 얼마나 써던지 모르겠다. 선수들과의 전역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20년 지난 뒤에 시름판에서 모래를 밟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을 또 다른 정을 느꼈던 것은 참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고. 매분 매주가 지금 꿈받던 시간입니다. 정말 다 입으신다고 내가 지금 진짜 그 10대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예. 자 시름이여 영원하라 1박. 예. 지원이가 유명한 시름을 되게 좋아했었네요. 아 그럼 또 저 지원이 오늘 저 시름 시름빨이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잊었어 지금. 지금 10대 분들, 20대 분들에게는 아마 또 자료로서 간지가 있을 거고. 지금 뭐 30대 이상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에 이만기 선수를 모른다면 가져봐야겠습니까? 83년도 1회 대회부터 이만기 선배님 형님에게 인생의 최고의 한 판은 뭐라고 보고 싶습니까? 궁금하다. 딱 한 경기. 딱 한 판. 최고의 한 판은 뭐라 뭐라 하더라도 제 1대 찬아 장판 제일 마지막 판. 호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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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욱준 장사를 결성전에서 2대1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호미거리에서 이겼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훈련을 표현을 보flix합니다. 하 companion 참고자. 하 expressed in the stom청약제 이만기 남 esemp니다. ağブろ 오 fairly well. 후자 배지기 앞ブロ 인생의 중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제약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는 이방희 선수가 첫 1등이 철왕왕사 처음 1등이었는데 금메달 당국 자 그렇다면 2회 철왕왕사 대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9월 달에 열렸죠 그 해 9월 제 2회 철왕사 누가 됩니까? 제가 됐죠 아니 결국 실력이었던 거야 2회 우승 세레몬이 기억나세요? 2회 때 딱! 호동전 우승을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총 47% 우승을 했거든요 7년 동안에 장사만? 장사만 41% 전체로 45%이면 기억할 수가 없죠 프로 몇 년 하셨어요? 프로 몇 년 하셨어요? 저는 뭐 3년 조금 넘게 그러니까 호동이 형은 다 기억하자 디테일하게 예전적으로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지금 그냥 잠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1위 타이틀 갖고 있는 게 임왕기 계수님이신 거죠? 전화장사 10번 백순환사 18번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천혜장사 그 다음으로 만한 사람이 바로 강호동 씨죠 진짜리요? 진짜예요 다섯 번 멀칭에서 다섯 분이 최고입니다 아니 아까 계속 저한테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하고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궁금한 것도 왔다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문화보라고도 아니에요 물어보라고 그냥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게 궁금하네요 아 모든 질문이었구나 아니 결성진에 이봉골 선수를 만난 적 있죠? 결성진에 만나서 이긴 적도 있고 진직도 있죠 예 이봉골 선수는 어떤 선수? 근데 임에 다 오해 인간 기준기라고 처음에 가서 이봉골 선수와 경기를 할 때에는 워낙 희미했을 때는 그 큰 선배는 뭣도 모르고 그냥 들러 들어갔어요 임에도 오고 들면 다 들어줄 것 같으세요? 들어서 들릴 것 같고 네 들어서 그냥 뭐 모래판에 딱 이렇게 눕힐 것 같은데 들었는데 나는 서가 있고 네 자기는 다리만 패가 있고 네 자기는 다리만 패가 있고 들었다고 딱 허리를 제쳤는데 네 이봉골 선수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봉골이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갔어요 그대로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 안 되겠다고 들어서 안 되겠다 들어서 안 되겠다 어떻게 장기질 풀어갖고 이제 안다리를 걸었어요 제가 안다리 안다리를 걸었는데 원래 뒤로도 넘기는데 뒤로는 안 넘어가요 안다리 가서 뒤로는 안 넘어갔어요 뒤로는 안 넘어가고 안다리 왜 안 넘어가냐면은 나는 건다고 걸었는데 관절 여 뒤를 걸어요거든요 여 걸었는데 여기 건다고 걸었는데 어디에 걸느냐 봉골이 종아리에 걸려있어요 희착이 너무 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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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다 걸었는데 여기다 거니까 여기가 뭔 힘을 가겠어요 이게 나는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자기는 또 못든 있더라고 이래서 또 한 번 쳤어요 그래 또 생각하다 고민을 뒤로는 안 되겠다 그럼 이놈을 이게 뱀처럼 꼬아서 꼬아서 이렇게 한번 털어보자 퍽 털면 넘어가겠느냐 팍 들어가서 걸었는데 팍 털고 이쪽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넘어간 게 넘어갔어요 넘어간 게 넘어갔는데 이게 사람이 작으면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가 확 넘어가는데 봉골이 크니까 나무도 넘어가면 그냥 처지 넘어갔어요 처지 넘어갔어요 나는 이미 다 털어놨고 봉골이 그 때 넘어가서 처지 넘어갔어요 제가 고3학년 때 이봉골 선배님 한 번 만났는데 뛰어다 갔다가 탁 받쳤는데 문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봉골이 가슴을 받아갔어요 진짜로 와 진짜 재밌다 와 완화 내려가고 뿌듯이 최후에 전화당발을 보면 도저히 마치 고3학년 오늘의 전화장사의 운영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가 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했거든요. 멋있게. 정상에 섰을 때 씨름은 은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네요. 그때 이제 강호동 씨가 안 나와 있었을 때예요. 제가 89년도 대비니까요. 그렇죠. 89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분명히 내 다음에 누구를 하나 키워놓고 나가야 된다. 씨름 하나.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맥이 끊어지면 다시 새로운 스타가 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씨름을 누구든지 후배를 하나 키우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하면 분명히 내가 질 거다.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해서 딱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강호동 씨가 완전 오더걸린다. 저줄 준비 다 돼있는데 아무나 알았는데 듣는 딱 그냥 강호동 들어가서 저줄 준비는 아니라 후배를 하나 키워야겠다. 키워놓고 내가 자연스럽게 씨름판에 물러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야. 아무래도 모래 던지고 막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를 이어준 우리 강호동 씨가 너무 고맙고 이야 정말로 근데 자 그럼 제가 이거받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형의 데뷔 스토리를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이제 89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럼 89년에 1년에 천하장사 첫 대회 때 데뷔를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89년에 첫 대회 때? 예. 1회 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진짜요? 예. 이제 아주 쓴맛을 보게 되죠. 그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이기시고 하던 케이스였어요? 아!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마추어 중국 종류장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지 지방 언론에는 이마귀대를 이어 제목이다 이마귀 선배님과 멋진 대결을 펼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래셨나요? 이대로 이대형으로 시합을 충전했는데요 전혀 피곤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해 7월 11일 부산 KBS 홀로 개혁이 됩니다. 중결승전에서 황제! 이만기 선수를 뵙게 됩니다. 중결승에서요? 중결승입니다. 가구에서는 예상을 배웠고 지고 말았습니다. 중결승전.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중희때부터 오로지 이만기 선수만 봤습니다. 어떻게 하러 왔는지. 어떻게 하러 왔는지.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어떤 장소로 들어가시는지. 어떻게 할 때는 도우시는지. 오로지 이만기 선수만 6년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이만기 선수의 행복제쇼부터 습관부터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내 애에 대해서 모든 일구수 일투들은 다 알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KBS 홀에서 4학에서 만난 거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 강호동이라는 생각만 하고 중학교 때 그 귀여웠던 강호동. 귀여움이 있었죠. 앳된 강호동 이랬던 친구를 생각하고 4학에서 만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뒷조사를 엄청 하시네요. 그러니까 씨름인 자격이라든가 탐정의 마음을 하시네요. 근데 그 대기실에서 호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장! 다음 선수, 이만기 선수, 강호 선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는데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게 이게 쿵탁쿵탁이 되는데 이게 쿵탁쿵탁 하니까 아 그래서 강호동씨가 막 이게 처음에 들어올 적에 똑바로 멈추다 보더라고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 똑바로 멈추다 보고 눈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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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눈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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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눈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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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선배님과 그때는 눈을 맞추신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뭐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다보니까 이제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판에 신고? 아니 첫 판 첫 판 지고 둘째 이고 내가 셋째 판에 졌죠? 이대흑으로 졌습니다. 이대흑으로 졌습니다. 아 기억도 잘하네. 이방인 선배님도 없고 이대흑처럼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기억나죠? 저도 그렇죠 다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이대형으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습사를 벌어서 요 자세를 보니 근자친 게 기억이 나네.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저 자세에 졌어.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진짜 막 그거 막 세레모니라고 해야 되네. 집이 삐고 싶어요. 지금 판에 넘어져서 돌아보면은 안 보는 게 낫지. 아 기억나요. 뭐라 하는 게 맞아. 뭐 하는 거 돌려야지. 그걸 하는 거 쳐다보고 이러는. 아 신경을 다 상하죠. 아 자 다시 들었습니다. 강호동. 들었습니다. 자 강호동. 강호동. 이만기 선수를 이겼습니다. 강호동 선수. 강호동 선수. 강호동 선수. 참 멋진 주수였습니다. 강호동 선수. 이만기 선수. 제발 이만으로 그냥. 모든 신문의 일면에 그냥. 아 맞아요. 제일 이 싹 이 안그러는 얼굴이 큰데. 이따마다 사실은 그냥.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스파이터가 이제 그다음대로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과연 마호동이 또 이만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가 울산 대회입니다. 울산. 예 기억납니다. 쌍쌍하게. 차나 상상.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만기 선수를 이겼던 그 기운 때문에. 또 결승전에 진주를 하네요. 백두 결승전. 결승전. 아니라 다를까 이만기 선수가 결승선을 또 올라옵니다. 감독님도 잔뜩 이제 기대를 하고. 예. 야 니가 잘하는 데 이기 때문에 이번들도 이길 수 있어. 화이팅. 2연패. 2연패. 3연패. 선수 출전에서 올라가는 듯 기억이 납니다. 3대 0으로. 하하. 총 댄기 시간이 한 30초도 안 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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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연패 길이 똑같아. 예. 춘천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을 차지하고. 하하. 그게 무슨 뜻이었어? 백두장사였습니다. 백두장사. 그때 그때. 예. 그때 그때 졌었죠? 예? 그때 졌었죠? 올라오다가. 누구한테 졌죠 그때? 그때 예. 예. 깨고기, 딜복이 되게 심했네. 이걸 анну these quev v v v v v. draw Thats嘛. 실험도 알리고 실험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뭔가 우리 실험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켜서 우리 실험의 자자손수, 후손들이 이 실험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내게 어떤 카테고리,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어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행이 많아 20년째 그럼 현재 직책, 직책이라고 그러나? 예, 지금 부교수입니다 예? 부교수 부교수님이요? 그럼 언제쯤 이제 교수님? 전교수는 뭐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조비수 전교수가 되겠죠 그럼 언제쯤 총장... 총장가... 총장가... 오늘의 아버지는 욕심을 먹었어요 지금 바로 부위를 안 하잖아요 한번 살펴봐시잖아요 예, 정장... 아, 좋죠 진짜 밖에서 자온다고? 1박 2일이면 밖에서 자고 난 안에서 자야지 근데 교수님 대개는 대개는 연락을 하셨어요? 아직 연락할 시간도 없었더라고 아직도 안 돼 이제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밖에 자야 된다 뭐 아래가 기본으로 내가 같은 시험은 별주 지구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둘입니까? 둘이지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는 우리 호동이 형이랑 임환교수님이 같이 둘이 보니 텐트 안에서 자면 참 좋을텐데 예전 얘기하시면 그것 좀 소수님 보여주세요 응? 저희가 원래 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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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따아악! 따아악! 아이고 내다리 생각이다. 아이고 따시다. 아아악! 계속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놨는 거예요? 네 방새도록. 테이프로. 방새도록 갈아요. 혼용 혼담엘. 네. 아 이건 좀 심하게 올 것 같아. 잠이 안 올 것 같아. 유행한 사람도 같이 잠을 자니까. 언제 자 보겠지? 오늘 자고 싶네요. 기사로 똑같이 왜냐면 따뜻한 데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 진짜 자고 싶었어요. 따뜻하셔서. 왜냐면. 진짜.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희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거 좋다. 지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 아 어떡해. 전화를 받고. 진짜. 전화홈통으로 여기까지 오게 돼. 정말.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자고 있을 거라고. 진짜 이만큼 교수님하고 한참. 야 저 밖에 자고 얼마나 추울까. 아. 그 욕한 게 아니라 얼굴이 얼음거려서 답답해서 일정했는데. 아. 좋았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신수 밖에 없어. 아 나 진짜 초등학생 때 그렇게 세지 몰라. 아. 이거 그게 충격이죠. 아 나 진짜 압좌하고 아팠잖아. 아 술을 뭐 먼저 자야 되는데 아니 아까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기분이 이상하네 예 아까 정말 딱 보이시는거 봤어요 예전에 생각 되게 많으신거 같더라 아 참 기분이 이상하네 지금 지훈씨가 퍼루는 거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안 해버려갖고 아니 밖에 되게 추웠을건데 아니 어저께 이게 나고 미안하네 밖에 자는거 보니까 안 해버려갖고 그럼 그렇게 아 아 아니 아 아 다음에 한 번 하면 진짜 내가 한 번 밖에 자주 오시면 되겠지? 너무 추워 보인다. 괜히 안쓰럽네. 하이브 씨를 타고 한 여행. 항상 그 자리 나무처럼 떡하니 버텨주고 계신 대한민국 씨름의 영원한 황제. 우리 이만기 섭연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행을.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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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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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한국방송 KBS DC 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